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빌리우드로프 감독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섹스, 보이즈, 아웃캐스트,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면서 이름을 알렸고요 영화 허니를 위해 무려 16개의 힙합곡을 만든 로드니즈 오피스 역시 베이비 페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제니퍼 로페즈 등 음반 제작을 맡아온 최고의 프로듀서입니다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버트댄싱에 나오는 디스코처럼 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면 당대를 풍미한 인기 장르의 음악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영화 허니는 2000년대 초 최고의 전세계를 강타한 힙합 열풍에 걸맞게 강렬한 랩과 멋진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이며 힙합의 인기를 심감케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춤과 노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끝나는 내내 물론 화려하고 멋진 춤이나 음악도 있었지만 저는 제시카 알바의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영화 내내 영화에서 시선을 떼울 수가 없었던 그런 영상이에요 그게 다져요 영화는 제시카 알바의 원빈쇼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안무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 음악과 안무를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준 제시카 알바라는 배우의 원빈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애니모션이라고 이효리씨와 에릭씨가 만들었었던 뮤직비디오 그 뮤직비디오도 약간 영화의 허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춤과 음악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이렇게 자기의 꿈과 희망과 열정 같은 걸 쏟아내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는데 약간 좀 소재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영화 허니는 허니 나름대로 또 애니모션은 애니모션 나름대로의 또 다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둘 다 매력적으로 느꼈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주목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렇죠 허니가 그만큼 유명했고 많은 분들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죠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시카 알바가 이 영화 섭외가 왔을 때 춤을 전혀 출지 모르고 아예 춤 댄스에 대해선 전혀 관심조차 없었대요 의외인데요 네 근데 영화 제의를 받고 나서는 정말 유명한 안무가한테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훈련에서 훈련을 받는 날이 그렇죠 연습을 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영화에서 정말 나중에는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안무가들보다 더 잘 추고 자기가 안무를 꾸며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다고 합니다 주현수랑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참 많지 생각보다 그렇게 가나요? 네 뭔가 분위기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모르셨죠? 모르셨죠? 이제 가기 싫으신가 봐요 그렇구나 주현수는 주로 오시거든요 다음 주에도 어떤 영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신경씨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와인낮 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네 영화가 또 많이 개봉이 될 텐데요 5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외로 나가시기도 하지만 영화관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영화 개봉하는 게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5월에 맞는 그런 영화를 제가 또 이렇게 찾아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 네 근데요 지금 가기 전에요 네 저기 조그맣게 준비를 한 게 오늘이 네 5월 18일이잖아요 네 오늘 5월 18일 네 맞아요 네 5월 18일이 왔고요 네 오늘이 그 임지원씨 생일이라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진호씨가 케잌을 주는데 불안하죠 저한테 바로 날라올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축하드려요 숫자 1은 앞으로 1을 많이 하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